신명기 23장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웃의 포도를 따먹어도 되며 남의 밭에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릇에 담거나 낯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배가 고플 때에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밭에서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산물의 진정한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기르셨기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원리인 생명을 위해서는 타인의 농산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어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은 옳은 일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먹었을 때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시장할 때에 먹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도 일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꼼짝도 못하는 바리새인적인 성도가 되지 마시고 참선을 찾아 일할 수 있는 열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